아임요 홀팬 안녕하세요 홀팬입니다. 네 아프리카 tv에 스타쉽 채널이 생겼습니다. 이제 진짜 생중계로 소통을, 생중계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거에요. 실시간이니까 노래도 같이 만들 수 있고 연습하는 모습을 또 실시간으로 감시 스타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이제 연습 열심히 합니다. 대박이죠? 이거 또 저희가 따로 막 저희끼리 방송할 수도 있는거에요? 뭐든지 할 수 있어요. 뭐든지 상상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진짜 생중계로 만나는 보이프렌드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거 뭐야? 이거 기다려봐 버퍼링 중이야. 버퍼링이 완료되면 아프리카 tv이구요. 역시 아프리카. konkuren MICHAEL 노후